워밀 타임 워밀 타임 워밀 타임 워밀 타임 와우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 뭐야! 가만! 뭐예요? 저희 돈 안 냈는데? 어? 어? 우와 뭐야? 피부 터지잖아 얼굴 너무 짜릿해졌다 아프시겠네 아 고마워 워밀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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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워요 근데 저렇게 갑자기 오시면 사람들 사연하게 하는 게 있어요? 짜잔 아이디러우 자 안녕하세요 슈예요? 오늘 여기는 하이티라우 허거집인데요 엄청 유명한 허거집인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와봐가지고 오늘 생일파티하라고 제가 소중한 사람들 들었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미연언니는 오늘 하루 딱 한국에 머무는데 제 생일파티 이렇게 와준 거예요 맞아요 사실 샵에서 납치였어요 그냥 납치 당했어요 너무 기분 좋게 납치 당했어요 그리고 같이 헤매 샘 해주시는 우리 둘의 헤매 샘인데 그냥 납치했어요 그래서 하이티라우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이어가지고 막 막 카오에서도 이용해 보고 완전 갑부해요 진짜 아니야 그리고 승마가 취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리 갑부 가면 안 돼? 진짜 아니야 막 제주도에 땅 산다고 나중에 그리고 여기 오늘 티셔츠 맞췄잖아요 아 맞아요 에티셔츠 재단 나 갖고 갈 거예요 그래요 오늘 특별한 벌칙이 있어요 먹다가 국물이 가장 많이 튄 사람이 벌칙을 할 거예요 집까지 이거 입고 가서 인증샷 남기기 아 그게 왜 벌칙이야? 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 원래 관종이야 원래 그러면 티디 않게 잘 먹기 진짜 편하게 찍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쏠 거예요 제가 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두 명이서 와도 10만 원 나오는 이렇게 갑부들을 세상에 괜찮아? 오늘 하고 이따가 설거지하고 가기로 했어요 기름기 쫙 빼드리고 가기로 해서 걱정 없이 드세요 여러분 여기 거니소스 유명하다고 우리 먼저 해봐봐 공주님이 너무 배고파 공주님 공주님 나갔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나 모르는데 잘 나도 몰라 여기 진짜 써있네 케이소스 그럼 언니 저거 해 내가 딴 거 한번 해볼게 오케이 거니소스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니소스라고 이렇게 유명하거든요 이게 고수 나 고수 좋아해 고수를 좋아해? 응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 저번에 나 먹어봐 나 고수 나 고수 진짜 싫어 지우고수 내가 먹어야겠다 그래 매운 소고기소스가 뭐야 고춧가루가 어디 있어요? 깨가 어디 있어요? 저희 깨랑 고춧가루가 어디 있어요? 설탕이 어디 있어요? 피디님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찾는 게 더 힘들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어 많이 넣네 그치 거니님 죄송해요 거니님의 그 멋진 소스를 완성하지 못했어 괜찮아 우리 맛있게 먹어볼게 맛있게 드세요 지우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지우 먼저 먹어 네 어 사랑해 나 지우 뭐가 더 좋아 나 홈탕 난 백탕 다 홈이야? 난 백 땡 백 맛있어?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이 소스 미친 거 같아 다시 만들려도 못 만들겠어 막 넣어가지고 오늘 지원 언니가 스케줄 됐으면 뭐 하는 겁니까 언니 오늘 바빠서 요즘 뽐 좋으시는데 펜 좋으시다 펜 좋으시다 지원 언니 아 지원이 뽐 좋다고요? 뽐 좋아요 뽐 미쳤다 음 맛있다 언니 그러면 왜? 어디? 안 올라온다? 괜찮아 어 바로 지워뒀네 좋은 옷이라서 다행이다 스타일리스트 쌤한테만 비밀로 해주면 돼요 이거 해보자 우리 고기 돌리기 이거 뭔데? 고기를 이렇게 잡고 아 우기가 했었는데 아 잘하는데? 오오오오오오오 그냥 돌리지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저기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으악! 오 오 됐어 잘해준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맛있다 잘 있었어요 같이 집요 음 너무 아 뭐야 노래 어머 오오오오 누구예요?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돈 안냈는데 아는 사람이야? 뭐래? 물론 물을 주는 사람이지? 어?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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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그펄스 우와 히그펄스 얼굴이 때려 바뀌어 언제가 바뀌는 거야? 근데 얼굴 너무 세게 때렸다 아프시겠는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원래 해줄 수 있어요? 몰라 갑자기 오는 거구나 근데 저렇게 갑자기 오시면 원래 이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얼굴을 중간중간 너무 세게 때리신다 너무 아파 보여 너무 아파 여기 소스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거야 아무도 안 태웠네 아직 아니 저 사람 아까 좀 약간 좀 줄어놨어요? 좀 치셨는데 여기? 피 위에? 입고 가기가 그렇게 싫어요? 근데 이게 개수보다 크기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맞아 크기가 엄청 크면 큰일 나 한 3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나 다들 그래도 적극적으로 드세요 트일까 봐 못 드시지 말고 파이디 라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우와! 아까 그 변경 그분이에요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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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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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몰 타임 원 몰 타임 오 오 아 진짜 잘하신다 우와 얘 소리 또 오 리본 체조 같애 우와 오 오 이 좁은 데서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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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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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길어져! 저기로 더! 저기 더! 한 번 더! 카메라, 카메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짱이다!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만족거리 나한테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갈까요? 진짜, 점점 여기였다가 여기까지! 오, 나이스! 생일을 축하 축하! 생일을 축하 축하! 오늘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 축하드려요! 와, 뭐야! 고마워요! 아름다운 백성분들! 저는 오늘 공주니까요! 하이딜라우! 너무 맛있어요! 하이딜라우!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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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고마워! 고마워! 와, 감사해요! 아니! 선물도 받았네, 지우! 아니, 여기 밥 먹으러 오는데 맞아요? 퍼포먼스 팀이 있나봐요! 우리 지성은 엄청 많잖아요! 그니까! 우리도 생일선물 준비했어! 짜잔! 짜잔! 이거 아니야! 어, 어! 뭐야! 토도키 완전 매니아라서! 난 이것만 입고 다닐겠어요! 올겨울! 예쁘게 입어! 왜! 아, 이거 뭐야! 아, 생일선물!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입으면 완전히 힙합부럭이야! 그래! 이제 쇼미 나가도 되겠군요? 이게 금리 달고 내가 한번 올게요! 더 과이어트 춤! 네! 우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지우!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 언니 고마워! 귀엽지? 너무 고마워! 다음엔 가방 사줄게! 아니야! 무슨 가방! 언니 열심히 투어할게! 언니 열심히 해! 열심히 할게! 열심히! 다음 지켜주셔서 봐요! 뭐야! 언니가 열심히 일하면 난 좋아! 취할 것 같아! 뭐야! 카메라 꺼졌어! 나도 뭐 오는 줄 알았잖아! 무슨 소리만 들으면 이럴 듯! 자꾸 기대하게 되네! 자꾸! 나 배부른데? 나 이거 지금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지금! 지우 이제 옷 갈아입고 먹어! 편하게! 진짜요? 아니 저 겨드랑이가 따가워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다 죽었어! 나 완전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야!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나 진짜? 진짜 이게 불편해 봐! 네! 아! 안 묻었어! 하나도 안 묻었어! 피디님만 이제 입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묻었어! 여기 묻었어! 아까 이렇게 넣어주다가 여긴 묻었어! 이야! 진짜 많이 묻었다! 선생님 근데 그거 진짜 입고 가야 돼요? 어! 이거 입고 갈게! 알겠죠? 아! 뭐야? 아! 뭐야? Hey! You! My Bunny! She's sexy! 이분이 더 잘해! 이분이 더 잘해! 무서웠다! 무능이야! 우와! 뭐야! 한 번 더! 한 번 더! 뭐야! 오! 아! 으흐 흐흑 유 Solutions